바로 이 리그 해보겠습니다. 오늘 리그 해볼 것은 바로바로 짚슐몰랑 아크릴 스탠드 아이알파 젤리 이 젤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노란색 캔디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레몬이라서 했기 때문이죠. 연락은 28칼로리 28이나 된다니 요 아이가 탐이 납니다. 왜냐면 이거밖에 전열해버리기 때문이죠. 아홉 종이 아크릴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재방크림은 그저 있는게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점수에 따라서 깔려요. 빨리 배속을 안했는데 최대한 빨리 리그 해보기 위해서 말을 빨리 해보고 있어요. 근데 되게 힘드네요. 그러면 스킵. 안을 잡는 스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터 한가지 해보시면은 왜냐면 이렇게 위로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여기 봉투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다다다다다다 무복하는 몰아이가 나왔네요. 어떤거인지 궁금했는데 여러분이 무복하면 모르겠어요. 넘겨와! 까는게 너무 힘들었어요. 잘 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알 수 있을 때 분홍색 젤리이구요. 오늘은 그럼 여기도 제가 보았던 쓰면서 있는 아이를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홉 종이가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몰아이는 이렇게 계속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가방 목욕하는 몰아이 1번에서 왔네요. 2번이 잔디정원 몰아이 3번이 개구리 연문 몰아이 4번째 피서 몰아이 5번째 해변 몰아이 6번째 놀이공원 몰아이 7번째 겨울 몰아이 3번째 가을 몰아이 모르겠어요. 도서관인가? 또는 카페 카페 몰아이 5번째가 우수 몰아이 저는 7번을 권했는데요. 위에 이 몰랑이 나오고 하나 색깔이 있는 부분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몰랑이 하나 색깔이 있죠? 그래서 저는 와야 제가 원하는 7번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낙혔어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안이 있다. 여기 뚜껑이 열리게 흔들어서 가열을 잘라봤는데 뚜어졌죠? 불쌍하게 좀 드럽게 안 열리려고 뚜껑이 아주 두꺼워요. 쓸때 없이 아주 두껍습니다. 이 스탠드 까서 조립을 세어볼게요. 너무 길죠? 벌써부터 희엇 저는 이제 끝 빨리빨리 말해서 다 할 거라니까 열렸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주의하자면 여기도 비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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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닐 있었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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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깥을 했는데 보니까 아주 아주 힘들었답니다. 근데 다 끝까지 퀄리티 보세요. 미쳤죠? 너무 귀엽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빙들이 이렇게 너무 잘어있습니다. 이 버릇면드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더 예쁜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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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겨울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보시면 캐시를 다 사 볼게요. 왜 잘 안 열리는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관하기 쉽도록 악기를 떨어지지 않게 잘 보관하라고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단단하게 보시면 너무 귀엽고 너무 이쁘죠?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비싸진 않았습니다. 35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몰랑이 몰랑이 하세요. 저 몰랑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스펀지로 몸을 문지르고 있는 몰랑이가 있어요. 피부인가 너무 귀엽죠? 오리오리오리 너버덩뚜에 있어요. 극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답니다. 이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이고 너무 귀여워요. 예쁘니분들도 되게 귀여워하실 것 같아요. 샤워큐 쓰고 있는 몰랑이 보이세요? 어쨌든 겨울에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도 나름 1번에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 귀여운 제 나름대로 큐티큐티한 제 취향적인 목욕하는 목욕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름 만족스러워요. 어쨌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